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논산시가 오는 8월 13일까지 2021년 2분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. 지원 대상은 월평균 22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.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에 지급하며 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입퇴사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음 분기에 자동 신청됩니다.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